아름다운 여배우분들 모두가 오늘 총출동하는 현장입니다. 자, 가운데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부터 봐주실까요? 자, 가운데쪽도 봐주시고요. 네, 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우리 김선호 씨입니다. 자,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감이 좋으신지 궁금합니다. 후보십니다. 아, 네. 그냥 기대 안 하고 왔고요. 반가운 사람들 얼굴 보러 놀랐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. 즐거운 마음으로. 그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. 우리 시청자분들께 올 한 해 KBS 드라마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앞으로도 KBS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매일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선호 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2017 KBS 연기대상 레드카페...